한편의 설레임 네 제가 팬사에서 많이 말았던 살크 찌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건 종보입니다 이런 아름다워 바다 옆에서 바다랑 얼굴 둘 다 예쁘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앞에 조명 진짜 중요해요 이거 이 사진 보세요 네 맞아요 필터도 중요하지만 일단 조명이 예뻐야 얼굴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. 그리고 한쪽 살짝 어둡게 나오고 이쪽도 조명이 있어요. 저쪽 보세요. 이쪽 살짝 어둡게 이쪽 살짝 밝게 되면 얼굴은 더 작게 나와요. 배웠죠? 다음에 한번 찍어봐요. 준의 셀카 쏘